황제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지존의 존재이고 정성! 그 누구도 황제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다 폐한 제국 폐하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요 폐하! 우선희씨의 진짜 팬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폐하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 당장! 폐하랑 저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쥐새끼아는 죽인 걸 끝날 일이 아니어서 제 목숨을 걸고 황씨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겁니다 폐하!